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일 판례공부 민사 배당이의의 종합세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1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165-2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배당을 못 받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배당받은 채권자들이죠. 배당이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매가 다 끝나고 경락이 되면 경각대금을 납부를 하죠. 경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를 쭉 나눠줍니다. 채권자들에게 쭉 나눠주다가 맨 마지막에 남은 돈은 채무자들이 가져가죠. 어쨌든 그럴 때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을 때 그때 하는 게 배당이의 소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못 받았죠. 원고가. 그래서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농협은행이 채무자의 토지에다가 임의경계를 신청합니다. 은행이 신청한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배당 요구 종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채권자니까 이 경락대금 나한테 줘라. 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12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대여금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 그러니까 채무자가 받을 수도 있죠.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배당 돈 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4월 8일 날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자기 채권을 12년 10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받게 될 수도 있는 배당금 채권. 요거에 대해 압류추신을 하고 그걸 가지고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경린법원은 2013년 4월 11일 날 배당표를 작성을 하는데 당연히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2013년 4월 11일 날 배당 2일을 그날 같이 나와가지고 배당을 하고 원고에게 나에게도 배당을 해달라 라고 하면서 배당 2일 소개를 제기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이 원고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 그러니까 채권자가 다 받고 나서 남은 돈. 그 돈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압류추심을 함으로써 이 배당기일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배당기일에 와가지고 나한테 돈 달라라고 하니까 경린법원이 안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청구를 하게 되는데 첫째, 2014년 4월 11일 날 배당 2일을 하고 일주일 이내에 주의적으로 나에게 배당하라는 청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13년 10월 8일 소재기된 지 한 6개월 되고 배당기일로부터 6개월 뒤가 지나는 10월 8일 날 제1청구로써 채무자에게 배당하라는 청구하라. 그러니까 채무자가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채권자의 돈을 채무자에게 줘라라고 하는 제1예비적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2예비적 청구로 해서 피구들의 배당금이 부당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라는 제2예비적 청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청구를 하면 되는 거죠. 첫째,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사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시권을 하지 않은 사람에 배당이의의 소홀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정점이고요. 두 번째, 예비적 청구. 배당이의의 소홀을 청구치지 변경을 해서 한 경우에는 재소기간 준수, 일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치지 변경할 때 배당이의의의 소홀을 제기한 거. 이거는 원래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청구치지 변경할 때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제2적 청구의 쟁점이고요. 세 번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다른 채권자가 배당받은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받은 돈은 부당이 되기 되느냐. 이게 세 번째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세 개 다 판단하는데. 첫 번째, 주의적 청구.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제1청구는 원고 적기가 없던 각하. 두 번째, 제2예비적 청구. 제2적 청구는 원고한테 배당해달라는 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배당해달라는 거. 채무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배당이의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채무자에게 한다는 그 청구를 배당이의 길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법 각하. 제2예비적 청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이 받아갔다는 거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각. 그래서 주의적 청구 각하, 제1예비적 청구 각하, 제2예비적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이 사례는 배당이의에 관해서 많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배당요구 종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겁니다. 미리 가압류를 해두면 배당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배당, 가압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에서 제외가 됐고 결국 채무자의 배당금을 고리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결국 다 각하되고 기각되고 결국 아무것도 못 받게 된 거죠. 이 사건은 하여튼 배당이의에 관한 여러 쟁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원문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